지금부터 상속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상속이라는 기능은 객체지향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객체지향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은 객체란 무엇인가? 그리고 객체와 클래스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객체지향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울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지향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면서 상속으로 인해서 객체지향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고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객체지향을 알려주려고 하는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고비이긴 하겠죠. 그런데 상속이라는 기능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정말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이라고 하는 기능을 프로그래밍에서 수용하면서 또 객체지향에서 수용하면서 이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군데군데 쉽게 얘기해서 땜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하는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상속 자체는 이야기 쉽지만 상속이라는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여러가지 변칙들, 여러가지 규칙들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상속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상속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상속으로 인해서 이 객체지향 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복잡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어떤 로직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도 할 테고 또 어떤 제품을 만들기도 할 텐데 그 제품에 기능 하나를 추가했을 뿐인데 겨우 기능 하나를 추가한 걸로 인해서 신경 써야 될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하게 되실 거고 어쩌면 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상속이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지는 개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상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개념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고 이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배경이 좀 바뀌었죠 색깔이 제가 좀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많이 보시는 분들은 눈이 피로하실 수도 있고 밤에 보시는 경우에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흰색으로 표시하는 것 배경인 색인 것보다 배경이 검은 색인 게 배터리를 적게 씁니다. 예 뭐 그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가 분위기를 바꿔본 거니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무언가를 물려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객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객체에는 필드, 변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메소드가 하나의 객체 안에 연관되어 있는 변수와 메소드가 담겨있는 그 덩어리 그게 이제 객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객체가 있을 때 자 이게 객체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가 이 객체에 새로운 객체가 기존에 이미 존재했던 객체가 갖고 있는 변수, 메소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그리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변수 또는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메소드나 변수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상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개념적으로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거는 저한테는 너무 쉬운 얘기지만 상속을 처음 배우시는 분한테는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건 코드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코드를 통해서 상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놓은 것처럼 우리 수업의 객체지향 수업의 첫 번째 예제인 이 calculator-demo라고 하는 예제로 이동을 하셔서 거기에 있는 예제를 같이 보시죠. 자 이렇게 생긴 예제인데요. calculator라고 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예 클래스가 있고요. 그 클래스는 세 개의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요. setOperance 그리고 sum 그리고 avg setOperance를 통해서 좌항과 우항의 값을 세팅하고 sum을 실행하면 좌항과 우항의 값을 더해서 출력하고 average는 평균 값을 출력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메소드로 이루어져 있는 클래스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기존의 이 calculator라고 하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세 개 외에 새로운 메소드를 여기에 추가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무엇을 추가하고 싶은 거냐면 이 calculator는 계산기잖아요. 명색의 계산기면 예 뺄셈도 할 수가 있어야겠죠. subtraction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instance.substract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좌항과 우항을 뺀 결과인 마이너스 10이 화면에 출력되도록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calculator 클래스를 열어서 저기에 subtract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때에 따라서 그것을 추가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거를 한번 정리해보면 어떤 경우에 그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냐.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저 calculator라고 하는 저 클래스를 자신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했거나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저것을 자신이 가져다 썼을 수가 있겠죠. 소스가 없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설령 소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로직을 만든 사람 calculator를 만든 사람이 calculator라고 하는 것에 대한 코드상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것을 여러분이 자신이 수정한 코드에 덮어쓰기 하면 다시 말해서 substract를 가지고 있는 calculator 클래스 소스 파일에 원래 만든 사람이 작업한 것을 뒤집어 쓰게 되면 이 substract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쓰고 있는 로직들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설령 여러분이 이 substract라고 하는 것이 수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덮어쓰기 하는 과정에서 덮어쓰기를 하고 substract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다시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으며 또 어떤 소스가 있는데 그 소스를 변경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주 큰 에너지 소비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저 클래스를 수정하는 것이 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가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substract라고 하는 저 메소드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필요한 저 메소드를 추가하게 되면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만든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만든 이 substract라고 하는 메소드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지만 그것을 쓰일지 안 쓰일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부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substract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shun을 빼주세요. substract 자 어떤 맥락에서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을 수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것 말고도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이제부터 우리가 자바나 이런 언어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즉, 기존의 객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떤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도출된 결과가 바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상속이라는 것은 기존의 객체는 기능을 물려준다는 의미에서 부모 객체가 되는 것이고 그 기존의 객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객체는 기존의 객체를 물려받는다는 의미에서 자식 객체가 돼서 기존의 객체가 갖고 있었던 변수나 메소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식 객체를 사용하려고 하는 맥락에서 필요한 변수나 메소드를 추가적으로 부여한다거나 또는 기존의 부모 객체가 가지고 있었던 변수와 메소드의 동작 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이 바로 상속이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부모 클래스를 상위 클래스, 슈퍼 클래스라고도 부르고요. 자식 클래스를 하위 클래스, 서브 클래스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기초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라고도 하고 유도 클래스, 드라이브드 클래스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를 우리가 해왔고요. 이제부터 다음 동영상에서는 실제 코드레벨에서 어떻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상속이라는 개념을 구현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